경주 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외국인 밀집 지역 원룸과 주택가에 대한 특별 방범 진단을 실시했습니다. 경찰은 주택가 가로등 밝기와 CCTV 사각지대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원룸 가스 배관 등을 점검하고 경주시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번 점검 자료를 토대로 올해 경주시 충요동과 성건동 지역에 대한 범죄 여방 환경 설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.